너 어디가? 아 얘네 수용한거 스킵 됐구나 덤벼라 없어졌어 이미 아 어디가 어디가 아 그거 그렇게 안맞는건 오바죠 야 뭐야 왜그래 그래픽 왜그래 그래픽 왜그래 진정해 이거 오늘 나온 게임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늘 나온 게임이라고 야야야 어디가 저기요? 이거 뭐죠? 누가 여기서 온촌공사 하시나요? 여기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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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온 게임이에요 진정하세요 아저씨 진정 진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오늘 나왔어요 정신 차린거 같다 큰일났다 도망가자 요리 일단 요리해 주시고요 왜 말표가 두개야 왜 니 엄마 두 명 됐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내 엄마 두 명이야 뭔데 오늘의 강렬 다행히 다행히 니 분명히 가주면 이 분이 진짜 감사합니다.